11월 19일 내무부 후정에서는 동대문경찰서와 군의 유지들이 주동이 되어서 동대문구 이문동 산육번지에 건립한 9호주택 입주식을 도행하고 김 내무부 장관이 15세대의 입주민들에게 입주증을 수유하고 주택 건립에 공로가 많은 경찰관 유지들을 교창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 여름 판자집 철거로 말미암아 집을 잃었던 15세대의 입주민들은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제각기 배정된 주택에 입주했습니다.